네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앞서 올려드린 영상 지금 출고 최종 검수 테스트 입니다 올리기 전에 일단 물탱크가 없어서 물탱크는 제 차에서 받아서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시운전을 했구요 한번 시운전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엔진마다 특유의 엔진음이 있는데 센다 해도 되게 조용한 편이에요 시동을 먼저 걸고 시동을 먼저 걸고 감사합니다.